지난 14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3층 강당에서 땅에서 희망을, 농업에서 미래를 일하는 주제로 제22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및 농촌지도사업평가회가 개최됐습니다. 매년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로서 이서구 남양주시장과 가교의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농업기술대전추진위원회와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함께했는데요. 샘물소리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우수한 농수산물 생산에 기여한 농업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남양주 농업인 대상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남양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농업인의 날 농업인들이 강한 기여한 농업에 Guid抵 forgiven listened. 한국국한 농업인 대상 사업비를 지급한 인식이 되었지만